갱대는 저를 둘러싸고 미친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스 그리더 이름으로라고 외치자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했고 저는 다시 예스 그리더 이름으로라고 외치자 쿵! 하면 쓰러졌어요. 선구자는 밖으로 나가서 땅을 개척하고 사도적 교회로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사도적 교회의 다른 점은 성경을 믿고 마귀를 싫어하며 방언을 말하고 마귀를 내쫓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여, 둘째는 턴지자여, 셋째는 교사여,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여,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마귀는 당신을 무너뜨리거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이 어디를 가기 전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당신을 정결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내 정명을 통해 내 머리 꼭대기부터 발바닥까지 흐릅니다. 모든 불의에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하십니다. 하늘의 거룩한 생각으로 채워주십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르쳐주신 모든 것이 그 순간에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공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소니가 아니라 주께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소니는 그곳에 갱단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곳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둠 속의 빛입니다. 소니는 그들의 모임에 초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갔을 때 그들은 제가 그들의 구역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귀에게 제가 가고 나올 수 있는지 물었던 기억도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갱들은 저를 둘러싸고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라고 했으자, 저들은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했고, 저는 다시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라고 했으자, 쿵! 하며 쓰러졌어요. 다른 한 명이 역시 쓰러졌어요. 그들이 놀라,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했고, 제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희를 해치러 온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것에 대해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급차를 부를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말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고, 저는 하나님께서는 마귀보다 큰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갱들을 만질 필요조차 없었고, 단지 예수님의 이름이면 되었습니다. 쿵!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쁜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교회의 재단에서 노는 것에 지쳤습니다. 저는 고속도로와 샛길로 가서 덤불을 흔들고 싶습니다. 매춘부, 마약 중독자, 각종 마약들이 모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시도해 보세요. 당신은 지긋지긋한 삶에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저는 사람이 말이 아닌 당신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독방에 수감되어 있는 감옥의 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그룹으로 있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나는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났고, 또한 감옥에 있는 너를 만나러 왔다. 너는 나를 섬길 수도 있고, 감옥을 너의 집처럼 만들 수도 있다. 그것은 너무나 실제였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한 임지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추악한 존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 머리카락을 세우게 만드는 추악한 존재인 마귀에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저는 감옥을 성경대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펜스테이지에 가서 다른 성경을 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수를 묶는 방법과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롭게 하는 방법을 저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가서 포로를 풀어주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이 간증은 통해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이 진리의 영을 발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백성을 돌보신다는 수많은 성경 구절을 확증합니다. 이 간증은 성경 구절을 확증합니다.